보조금 24 홍보 콘텐츠 공모전 보조금 24 홍보 콘텐츠 공모전입니다. 보조금 24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 혜택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는 70.9%가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24는 모든 혜택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신적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월부터 보조금 24가 시작됩니다. 개인 가구 특성을 말하지 않아도 정부가 고유하고 있다가 씁니다. 취약계층에는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줍니다. 보조금 24로 복지에 대한 삶을 바꿔보십시오. 4월부터 보호시장에서 역시나와 조사한은 취약계층으로 복지에 대한 삶을 바꿔야합니다.